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덩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얼이가 뜹니다 아우 자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지금 카메라를 켜가지고 영상을 촬영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제 브이로그를 찍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일어나자마자 찍는거라서 아이고 엄청 많이 부었네요 자 오늘 하루도 한번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이분날인데 오늘이 제일 바빠요 여러분 자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일단 한 끼 챙겨 먹고 헬스장으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아휴 자 여러분 아침은 좀 간단하게 이제 닭가슴살 한 팩하고 이제 요 사리곰탕 두개를 끓였어요 아 이게 요즘에 라면에 미쳐가지고 이제 좀 있으면 못 먹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못 먹으니까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약간 국물은 짜글짜글하게 그리고 이제 성한이 형님이 너무 감사하게 지금 성한이 형님이 지금 하고 있는게 이렇게 꾸준하미진리닭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나 예 연말 잘 보내라고 이렇게 선물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성한이 형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김성한 선수 맞습니다 아휴 이제 한번도 못 먹어 봤는데 어 이게 근데 저기 한번씩 인스타로 보고 했는데 유튜브로 보고 했는데 되게 맛있겠더라구요 그래서 한번 먹어봐야 사다 먹어야지 했었는데 이렇게 또 성한이 형이 이렇게 보내주시네요 일단은 닭가슴살을 먼저 음 음 이거 양념치킨 맛인데 진짜 양념치킨 맛이 나네 음 음 음 음 괜찮네 이거 음 역시 근데 닭가슴살과 라면을 대하는 온도 차이가 다르죠 아침이니까 간단하게 음 앗 뜨거 앗 뜨거 앗 뜨거 아휴 제가 크리스마스 때는 오지 말라 했거든요 회사들한테 음 근데 아휴 오늘 제일 바빠요 진짜 어제보다 운이 더 바빠 삐띠가 제일 많아 오늘이 삐띠가 제일 많아 오늘이 이렇게 먹을 때 제일 행복해 응 진짜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 때 뭐합니까 저는 데이트 갑니다 관장님하고 다른 헬스장으로 크리스마스 때마다 운동하는 날이다 아 이거 관장님한테 좀 갖다줘야겠다 음 이제 두개도 옛날에는 이제 두개 먹으면 좀 든든했죠 밥하고 같이 먹으면 이제는 먹으면 한 세개 네개는 먹어야 돼 봉지라면 진짜 미쳤어 진짜 진짜 위가 미쳤어요 이미 늘어날대로 늘어왔어 알겠어 알겠어 이거 국물 한 번 더 자 여러분 이제 한 끼 챙겨먹고 헬스장으로 갑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이분날 제일 바쁜 날 자 가시죠 돈벌로 자 이제 도착해 가지고 헬스장을 걸어가는 중입니다 와 날씨가 여러분 엄청 춥네요 오늘 좀 가볍게 입고 나왔는데 날씨가 많이 추워요 다들 옷 따시게 입으시고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자 여러분 이제 PT 다 끝내놓고 이제 한 끼 챙겨먹습니다 근데 아 햄버거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밑에 바로 맥도날드 아니 롯데리아가 있어가지고 햄버거 하나 샀어요 와 크죠 요거 하나만 먹고 소화 좀 시키고 운동하도록 할게요 더 뜨거워 음 음 미니놈이 역시 이러고 먹는 밥이 지금 꿀맛이예요 이거 밥아니야 간식 음 밥은 이따가 또 먹어야지 닭가슴살 왜 이렇게 아냐? 이렇게 아냐? 음? 아냐? 아냐? 너무 맛있어 once i give you my word i swear it ain't no going back once i give you my heart you better keep that shit intact instead of assuming no words girl i'm just here stating facts you want me to take you back i want you to take me back you want me to take you back i want you to take me back so tell me is you gon ride out when the chips fall i seen too many people leave when it get hot i'm tired of going back and forth when we pissed off most of my friends don't went through it and they stood tall see they gonna try and tell you what they think is good for you whole time they was plotting man i wish they was for you you gotta watch your back your front your side they didn't slow you i gotta watch my crown cause from birth i've been royal and that's from the soil it's what i do i got some hands for this baby yeah too strong-minded individuals what happened when y'all both reach the pinnacle things start to get physical what make it worse the motherfucker live with you talking what you didn't doing what they did for you you just praying for a miracle cause they been with you through the good and the bad times made it pivotal all them feelings that you hold inside it will hinder you so let it go looking what you didn't do and what they did for you you just praying for a miracle cause they been with you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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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i i i i i 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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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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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고 집으로 갑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2부라서 그런지 아침에는 헬스장에 사람이 되게 많았는데 오후 되니까 진짜 거의 다 빠졌어 없어 역시 크리스마스 진짜 2부긴 한가봐요 집에 가서 한 끼 맛있게 먹어야죠 먹고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갑시다 일단 챙겨 먹으러 고우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또 또 이제 브이로그에는 본가 한 끼를 또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아침에도 라면 먹었는데 오늘 이제 짜파게티하고 불닭볶음면 두개를 섞어서 먹으려고 합니다 맛있어 이거 그냥 그대로 먹으면 엄청 뜨거울 것 같아가지고 김치 계란 6개 역시 뭘 해도 집밥은 못이겨 절대 못이겨 크리스마스 2부에 뭐하는 날? 편하게 집에서 쉬는 날 여러분 저 내일 데이트 있어요 드디어 제가 내일 데이트를 갑니다 저희 킹콩 관장님과 원정에서 갑니다 맛있어 이거 싹잡아가지고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좀 매운데 계란하고 같이 먹으니까 덜 매워요 밥 먹고 있는데 저희 아무리 아파서 보고있어서 너무 떨어지게 떠다가지 마요 엄마 다해서 먹으러 가요 엇 ㅇ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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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cono ㅇㅇ ㅇㅋ ㅇㅇ ㅇㄚ ㅇㅇ ㅇㅇ 이거 시금치가 1채형이네 그렇지 역시 김치가 있어야 돼 맛있어 자 여러분 이제 본가에서 한 끼를 먹고 이제 저희 집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집에 가려고 차를 탔어요 자 오늘 이제 브이로그를 이렇게 또 찍어봤고 오늘은 라면을 진짜 많이 먹었는데 이제 진짜 얼마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1월 1일부터 이제 시즌을 지금 준비를 할까 싶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요즘에 조금 먹고 싶은 거를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이제 안보였지만 밥하고 이런걸 좀 먹었는데 제가 이제 그런건 이제 중간중간에 피티하면서 잠깐잠깐 먹는다고 찍지를 못했구요 그리고 오늘 훈련방법 물어보시는 분들이 아마 좀 많으실거에요 그래서 훈련방법을 조금 많이 바꿔봤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따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나중에 운동 로그 때 제가 루틴하고 좀 변경이 된 점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어떻게 이제 훈련을 할건지 이제 그런거를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게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제가 나중에 운동 로그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루틴 보시고 요거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되게 좋더라구요 저도 이렇게 해보니까 운동을 또 길게 하면 안 돼 아 여기까지 말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여러분 좋아요 구독 버튼 여러분 한번씩만 눌러주시구요 다들 크리스마스 이브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은 크리스마스 뭐하는 날? 쎄지라는 날 찍어줄